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. 부부는 닮는다.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간에는 한 쌍의 시홍찬 같은 부부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제수씨 집에서 일을 하는 거주도우미 이모를 우리도 좀 같이 쓰자 했다가 지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요.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? 원제 제수씨와 사돈 어른이 이해가 안 됩니다. 먼저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남편이고요. 아내와 저는 제수씨와 제수씨의 어머니 즉 사돈 어른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고 또 괜히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이로 인해 결국 가족들 간의 큰 싸움, 분란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.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꼭 해주세요. 먼저 저희 집은 제가 맞이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동생은 이제 결혼한 지 2년 됐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. 평소 명절이나 어버이날 또 부모님 생신 등 같은 일이 있으면 늘 밖이 아니라 부모님 댁에서 모이고 나는데요. 이때 저희 어머니가 메인 음식을 준비하고 저희 아내와 제수씨가 그 나머지 음식을 나눠서 만들어 옵니다. 예를 들어 지난 설 같은 경우 어머니가 떡국을 준비하고 아내가 전 같은 걸 준비했으며 마지막으로 제수씨가 갈비찜이랑 몇 가지 밑반찬을 준비해 왔었는데요. 이때 제수씨가 만들어 온 그 갈비찜 정말 맛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이건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내도 그랬대요. 그래서 그 갈비찜이 너무 맛있으니까 양념을 어떻게 했는지 제수씨한테 물어봤고 이 물음에 제수씨는 고기를 고르는 것부터 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양념까지 전부 다 자기 친정에서 일을 하는 이모님이 알려준 거라며 자기는 그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. 참고로 저희 제수씨 친정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입니다. 잘 살아요. 그리고 제수씨 나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살인가? 여하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 집에서 일을 해주는 이모님이 한 분 있다는데요. 지금은 그분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출퇴근을 하지만 제수씨를 포함해가지고 그 집안 형제들이 학생이었던 시절에는 한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. 한 10년 그 이상? 여하튼 그 이모님 음식 솜씨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제수씨에게 부탁을 좀 했어요. 돈은 부족하지 않게 드릴 테니까 동서 내가 돈은 부족하지 않게 드릴 테니까 이번 명절엔 그 이모님한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이죠. 그런데 제수씨는 저희 아내의 말을 더 들어보지도 않고 안됩니다. 이렇게 딱 잘라 바로 거절을 했대요. 참고로 저희 아내는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. 그저 그 이모님이라는 분을 동생네 집으로 잠깐 모셔와가지고 저희 아내 그리고 제수씨까지 다 함께 음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. 그러면서 좀 배우고 싶다. 이런 마음이었을 뿐인데 또 이걸 설명을 했는데 아내의 이런 말을 제수씨가 도대체 어떻게 오해를 한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. 왜 그런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. 제수씨가 그랬대요. 자기 친정 식구까지 동원해가지고 시댁 음식을 하고 싶지는 않다. 이러면서 아내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지난 설에 지가 만들어 온 갈비찜이랑 밑반찬 이건 뭡니까?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건 뭔데요? 여하튼 제수씨의 이런 냉랭한 반응에 깜짝 놀란 저희 아내는 동서 그런 거 아니야. 동서 지금 오해를 하는 거야. 나는 사람을 부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을 초빙하듯 좀 모셔와서 배우고 싶을 뿐이다. 등등등. 충분히 알아듣게 해명을 했음에도 제수씨는 계속 그래도 안 된다며 오해를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. 문제는 이겁니다. 저희 아내와 제수씨가 그 통화로 언쟁하는 걸 제수씨의 친정어머니 즉 사돈 어른이죠. 그분과 당사자 이모님이 같이 목격을 하게 되면서 일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겁니다. 일단 그 얘기를 전해들은 그 이모님은 아이고 그래 내가 도와줬구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수씨가 그런 게 어딨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나름 그쪽에서도 언쟁이 좀 있었나 봐요. 그러다 결국 사돈 어른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진 거고요. 여하튼 사돈 어른이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. 사돈 큰 며느리 입장에서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꽁꽁이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지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 연을 맺어온 사람이고 특히 초반 10년은 한 집에서 살았던 말 그대로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. 또 명절이면 이 사람도 자기 가족을 챙겨야 할 그런 시간인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거절을 해도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 꽁꽁이 마음이 단단히 상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 사람 무시하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. 큰 며느리를 잘 좀 가르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대충 이런 소리를 했다며 저희 어머니가 열이 확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. 아들아 심오이 내가 하면 큰 애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남편이 네가 대신 한 소리를 해라. 그게 뭐냐? 딱 이러시는데 아니 저는 진짜 이 사람들 마음 이해가 안 돼요. 일단 저희 아내는 절대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그냥 음식 선생님을 모셔다가 양념 도움도 받고 또 기술도 배우고 이런 마음인데다가 어디 공짜로 부려먹겠다 했습니까? 돈도 따로 챙겨드리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수 씨도 그렇고요. 무엇보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사돈 어른입니다. 이런 거는 동서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굳이 사돈 어른 당신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큰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. 아닌 말로 솔직히 선은 그쪽에서 먼저 넘은 거 아닙니까? 막말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. 저희 아내를 제수 씨 친정이모님을 부려먹으며 시댁 음식을 장만하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뭔가 음모를 꾸미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듭니다. 이건 뭐 아니에요? 여하튼 제가 그랬어요.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그런 말 못해요.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까지 이럽니까? 이렇게 좀 맞섰고 여기서 더 화가 난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너 지금 이게 잘했다는 거냐? 이러더니 결국에 당신이 직접 저희 마누라한테 전화를 거셨어요. 그리고는 애미야 너 이번에 작은 애한테 그 여사님인가 그분 데리고 와가지고 명절 음식 같이 하자고 했냐? 너 정말 그랬냐? 라며 엄청 크게 한 소리 했다는데 아니 와 아니 우리 마누라가 언제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? 그냥 도와주면 좋겠다. 또 돈도 따로 드리겠다. 무엇보다 우리 아내는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.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배배 꼬였으면 이런 말을 그런 거지같은 의도로 받아들이는 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. 이겁니다. 여하튼 지금 이 일로 저희 아내와 제수씨는 물론이고 저랑 제 동생도 오지게 싸우고 또 저희 부모님과 아내 사이까지 이거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. 다 뒤집혔어요. 제 입장은 그래요. 부탁을 들어주든 거절을 하든 그냥 좋게 좋게 잘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돈 어른이 굳이 제 3자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거는 바람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커진 거라고 보는데요. 상대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상한 생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 간에 큰 무라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또 제수씨와 동생은 또 그쪽대로 마음이 단단히 상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 형제들끼리 막 크게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. 여하튼 저희 부부 생각엔 이렇습니다. 일을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든 제수씨와 사돈 어른이 먼저 저희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제수씨 하는 걸 보면요. 저희 아내가 자기 이모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. 일의 경중을 봤을 때 이거 제수씨 쪽에서 먼저 사과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? 예?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느라 글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천천히 읽어보시고 현명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 1번 아니 미친 건가? 처음에 거절했을 때 네 마누라도 그냥 알았다 이러고 대화 끝냈으면 싸울 일도 없었던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? 도대체 거기서 언쟁을 왜 합니까? 상대방 입장에서 그 이모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서 가정부모보다는 이모에 가까운 분일 텐데 그런 분을 시대길에 오라 가라? 당연히 싫지 좋겠어요? 부탁을 했고 상대가 거절을 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지 왜 언쟁이라는 걸 했답니까 네 마누라는? 특히 친정엄마와 그 이모님이 다 들었을 정도라면 꽤 크게 또 장시간 언쟁을 했다는 건데 이거 뭐예요?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감히 이거 거절을 해? 뭐 이런 겁니까?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상대가 거절을 하면 어 그래 동사 알았어 이래야지 이게 언제까지 갈 일이냐고 미친 거 아니야? 2번 아니 그전에 이 집구석 진짜 신기하네 솔직히 갈비찜이 사이드 메뉴는 아니지 않냐? 시어머니 큰 동사 둘 다 양심 대실종이네 막내며느리한테 갈비찜과 반찬 맡겨두고 시어머니는 떡국이나 끓이고 큰 며느리는 전을 부치다니 떡국과 갈비찜을 시어머니가 하는 게 맞지 않냐고 3번 부잣집 딸인 동사가 명절 음식 편안게 하는 것 같으니까 지목까지 떠넘기려 개수작 부리다가 개망신당한 거네 미친 거 아니에요? 그냥 싫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니 거절은 내가 거절하겠다 이딴 게 니들은 부탁이냐? 나이 살찌먹고 부탁이란 강의도 구분을 못하는가? 윗동사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한 며스리라고 이 지랄이야 뭔 돈을 자꾸 준대 이 엠병 부잣집 다라놓고 다니는 분들이 애들 코 묻은 돈 그게 그렇게 받고 싶겠냐? 아니 그래서 뭐 얼마나 주려고 했는데 뭐 최저씨가 비슷하게 한 3시간 무려 먹고 3만원 좀 주려고 했나? 4번 정말로 그 레시피가 궁금했으면 좀 물어봐줄 수 있냐 아니면 동서가 좀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겠지 직접 와서 알려달라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거지 스니 바보야? 아니면 정말 포장하고 포장한 게 겨우 있던 건가? 다 떠나서 애초에 거절을 했을 때 알았다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났을 일을 그런 간단한 일을 키운 게 도대체 누구냐? 그냥 부창부수네 부창부수야 아우 둘 다 개시공찬 같아 5번 이유가 뭐든 간에 사람이 싫다고 거절을 하는데 그걸 못 알아 처먹는 일단 진상불유들 진짜 개극혐이야 돌로 확대를 죽여버리고 싶어 싫다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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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친 것들아 6번 동선은 거절 끝까지 정확한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당신 마누라는 왜 왜 안 돼 왜 왜 감히 사람을 어디로 오락하라 하는 거야 진짜 건방지네 계속 이렇게 외치고 사람 괴롭히면 강요가 안 끝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른이 사돈 어른이 나선 거지 그냥 그 이모님에게 레시피를 건네받으면 될 일을 그저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사실 이게 제일 기분 더러워 그러면서 가족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급을 낮춰버린 거야 나 같아도 무조건 거절이지 7번 아니 거기서 알았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도대체 언쟁을 왜 했대요 이러니까 진상들은 지들이 진상인 줄 절대로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큰 며느리 잘 가르쳐라 라는 말도 그래 틀린 말 아니잖아 먼저 긁어서 먼지나게 만든 사람이 사고하는 게 맞지 8번 이거 느낌이 왠지 남편이 아니고 당사자인 큰 며느리가 글 쓴 것 같은데 글을 쓸 때 일부러 남자 말투 흉내내는 느낌이 들어 어때 9번 배우긴 뭘 배워 그냥 그 핑계로 사람 싸게 부려먹으려는 심뽀지 그리고 동서도 그걸 아니까 딱 잘라 거절하는 거고 진짜 걔 진상들이네 제발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10번 아니 그걸 진짜 배울 거면 지난 설에 배워야지 왜 이제 와서 이지랄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음모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야 음모는 니들 가랑이에 붙어있는 그 털이 음모야 한 잔 한 잔 한 잔 안 하겠다 진짜 제 예상인데요 이 쓴이 마누라는 부탁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근데 말투가 부드러웠을 거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동서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게 아니야 계속 이렇게 했을 거야 어제도 얘기했죠 지들이 착한 줄 아는 진상들이라고 말을 좋게 하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요 비슷한 예로 사과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것들 사람 말귀를 못 알아채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동서는 또 기분이 나쁘니까 조금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가 나쁘고 우리는 착하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지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